12월 13일 20시 53분이고 숙소 체크인 한 다음에 조금 쉬다가 그리고 라이브 1시간 하고 배고파서 나왔습니다 저녁 좀 먹으려고 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게요 그리고 제 친구들 오기 전에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아몰이예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오늘 좋아보이는데? 라이브 한 줄 알고 보여요? 이거 약간 눈 같은 걸 눈인지 먼지인지 약간 눈 효과를 주는 걸 뭔가를 뿌린 것 같아요 신기하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오빠 축하해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미 resultado 스멥 Bro 아 진짜? 병맥만 먹었어 진짜 생맥을 먹어야죠 형 이거 무슨 생맥이예요? 생맥이예요 뭔진 몰라 싱화같은데 느낌 맛있다 진짜 맛있다 행복해요 2차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닫은거 아니야? 병 먹는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치앙마이의 이틀차 히맨 만난지 이틀차입니다 우리는 히맨이 소개해준 커리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아하하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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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국수 얍을 지나갑니다 진짜 좋다 제가 찍어줄게요 아 이게 오빠꺼다 아예 빅볼이구나 어 라이스 진짜 진짜 쉬는 날에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오빠 맘 편이 쉬니까 나 너무 좋아 응 아예 지금 다 비우고 있어 응 너무 힘들다 테이블이 있어서 좋다 응 또 수영하러 왔어요 지금 아 몸이 나 엄청 탔지 어 많이 탔네 크흐 이러고 다이빙 다녀야되네 아무튼 수영하러 왔습니다 아 아 드로그 나한테 그래 진짜 그래 안쳐 끄져봐 나 좀 시간 걸려 아니 나 저기부터 봤어 근데 아 그래 아 타면 너무 차가운거야 근데 저기됐나 뭐야 근데 왜 안타깝다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사진 광각으로 찍으니까 되게 멋있다 그쵸 나 잘 나와? 예 근데 이게 이 추위가 계속 가진 않아요 아 이거 좀 멋있네 아 이거 좀 멋있네 이끌어서 점프를 해야 돼 한 더 너 안 아프냐? 배 아프지? 아니 나 무릎으로 들어왔어 무려 치앙마이 100킬로만전 티앙마이 100킬로만전 아니 형이 100킬로만전 형 근데 멋있다 나도 오랜만이라 절도가 있어 제대로 못돌았다 어 힘들어 지금 하고있는 미션은 발 닿지 않고 끝에서 끝까지 가는 미션입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니 파팔이 너무 아파요 아 힘들어 알 끝에 도와야지 우리 앞에서 탈게요 아 뭐야 그렇게까지 안해도 된다고 나 동작에서 이쁘게 찍힐거야 저기가 보여야 된다고 간다 아 정미나 동주의 끝에서 끝까지 발 땅이 안 닿고 걷기 레츠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지금 오케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대 도전 마음이 떨리고 김정인입니다 과연 국민들을 대표하여 5천만 국민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갑니다 레디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진짜 웃기지 말라고 일단 천체 가야 갈게요 어 사는다 사는다 이거 되게 사는다 이봐 다행이다 우와 우와 다명으로? 수영중인데요 거기에 눈도 깨끗하고 좋네요 물이 시원해서 아이싱하기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미역이 됐네 히맨 고프로입니다 히맨은 여기 뒤에서 쉬고 있구요 나는 심심해서 히맨은 히맨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 치앙마이 100%를 완전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찐친으로서 한마디를 하자면 히맨은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주변사람 다 퍼주는 그런 사람이구요 그리고 잠이 많습니다 못내면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지 뛸 때 빼고는 계속 잠을 자구요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찐친으로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드립니다 안녕해주세요 히맨 오빠도 안녕해줘 나이스 앞으로 뜨면 안돼 나 바람에 팔 아파 팔 아파 아 잠깐만 나 버리고 가지 말고 나 가서 데리고자 아 아 뭐니 하고 진짜 아 거주기 좋다고 하라고 오우 가 커플링 흐흠 으어 해 시작 하지말라고요 오빠 나 핸드폰에 물들었어 ugo じ immense 유입서 유입서에서 찍을까 유입서 하나 찍을까 유입서 응 짱짱짱짱짱짱짱 딩딩 tag 대박이다 그는 계속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옛날 거 보내지 밀가루 きりたくสุข 쌍쌍쌍쌍 어맛이고 그래도 올라가긴 하네 끝났다 우리 접으면 안 되는데 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 여행와서까지 이렇게 운동을 거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는 무겁다 근데 굉장히 힘드네 데카트론을 또 와버렸다 또 왔어요 아니 수염 많이 났네 오우 이거는 지금 와서 처음 봤는데 괜찮은데요? 120 데카트론 베스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써보려구요 옆에 포켓 있는게 좋아가지고 우와 조금 큰가? 좋다 아 근데 이게 착용감은 확실히 쌍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생각보다 조금 넓네요 응 근데 이 포켓 쓰는게 좋아 오우 여기 접근성이 좋아서 이거는 꽤 괜찮은데 그리고 옆에도 있고 요 지퍼가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도 있으면 좋을텐데 근데 이거 방수지퍼인 것 같아 오우 오 이거는 진짜 좋다 살큰 아 근데 되게 모양도 예쁜 것 같아요 1700 같아요 얼마야? 한 7만원 할려나? 기존 썰로몬이나 이런걸 배우면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오케이 와 역시 첫날엔 또 안보이던 아이템들이 역시 보여요 그 벨트의 일체형 쇼츠들인데 이 가격이면 하나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괜찮은거 하나 구입 3개 쇼츠 3개 질렀습니다 500씩 3개 99mm 트윈 스틸 1개 10개 2개 우리 저희 타퀸이 스톱 2개 이거 어려운거 아니야? 오자마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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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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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궁금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12월 16일 05시 38분이고요. 한국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바로 지리산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바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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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야 아 줌바 때문에 이래 돌려서 하네요 어 땡땡땡땡땡땡 아 찡땡땡땡땡 찡땡땡땡 잘한다 역시 줌바 한번 배웠다고 잘라줘서 줌바 이렇게 혀꼈습니다 지양마이 줌바 최고 줌바라는게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뒤에좌나 이거뭐야 이거뭐야 이게좌나 보여주면 또 도대체 어휘 나 잘하지 한국국토정보공사